자 여러분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뭐냐 톱밥 공장에 있는 폐톱밥 산을 삽으로 파면 어떤 생물이 나올까 그 컨텐츠인데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얼만큼 나오고 또 독특한 생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 공장 사장님에게 채취랑 영상 촬영 뭐 이렇게 파헤치는 거 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클립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다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0.6배율로 보여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앞에 한번 서볼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이 쌓여있는 해목 잔해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우와 이 나무 크기 보세요 진짜 큽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상수리나무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많은 벌레들이 파먹고 나온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이거를 갈아서 어떤 식으로 사령을 하고 그 위에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 엄청 큽니다 저게 쌓아놓은 게 아무튼 제가 여기를 제가 허락받은 게 아니라 우리 에코팜 대표님이 허락을 받으셔서 여기서 채취도 하고 영상 찍고 막 그냥 파헤쳐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물론 저거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보통 아시죠? 나이태? 이게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게 나이태의 이건 소나무 같은 느낌인데 이따가 대표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여기 쓰러져 있는 거를 일으키면 이 아래에도 사슴벌레랑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토팥 공장에 반년 이상 폐목을 버려놓고 쌓아두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제가 한번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삭 색깔이 진하게 된 게 몇 년 정도 지나면서 미생물이 분해하고 발효가 된 그런 톱밥이에요 그래서 이런 톱밥들을 무더기를 파야지 생물들이 나오고 저렇게 허연 거는 아직 생톱밥이라고 보십니다 생톱밥 오늘 소개해 주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천의 허터 에코팜입니다 진헌 진헌 와 근데 여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사실 톱밥 거래처예요 톱밥 공장에 이렇게 톱밥이 많이 이제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장님도 이쪽에 이제 곤충 그 뭐죠? 장수풍뎅이 애벌레 애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잠깐 들렸다가 살짝 파봤는데 엄청나가요? 그만한 애벌레가 막 바글바글 나오는 거 있죠 2분의 한 6마리 잡은 것 같아요 어허! ~? 와! 이거 몇개월 정도 묶여 놨수일까 50년 이상 됐겠죠 이거 저거도 이거.. 내가 왔을때 어이rio 있다 쒔 때 어이rio 있다 있어요? 바로 나왔어요? 오..나갔다 오-오옹 진짜 나왔네 와 여러분들 이게 장숙 공두잉 요충인데 일영 다 나왔어요 아..겨내 영수도 알아요? 예 왜 이거는 또 앗 몇는 acontecer? 이건 흰 점박이 꼬무지 요충이예요 아~! 그냥 있다니까요 엄청 나오네 장수풍댕유축 3영이 나왔다 근데 3영이 뭐죠? 얘네가 아래에서 탈피하면 1영 2영 3영 탈피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 대형급은 안 나오는데 지금 산란한지 별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오네 진짜 오 여기 여기 야 신기하다 와 이게 나왔어 안신전박이다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 식용으로 쓰이거든요 실제로 저거 먹어도 되는 거 하나씩 잡으면서 여기 있다 여기 장숭이이다 크기는 작지만 와 장숭이 유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네 인위적으로 이제 숙박 모아놓은 곳에 자연에 있는 장숭이가 들어와서 산란한 겁니다 이야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보시면 굉장히 작은 거 있죠 이게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똥이고 여기 있다 이게 장숭이 유충의 똥이에요 여러분들 차이가 명확하게 나나요 이야 여기 있다 장숭이 유충 이거 땅 팔 필요가 없네 뭐라고 해야 되냐 걷어버리면 나와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걷어버리면 나와요 이렇게 올라와 있네 이야 이게 노다지지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잡아서 가는 거 대표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잡아가야겠습니다 오 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한 3분 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여러분들 나무 껍질로 창조 경제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 장숭이가 이렇게 자연에 많으면은 예전에 해충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근데 해충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반려곤충으로 저도 키우고 곤충류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겉에 얘네들이 잡아주세요 하고 나와있어 해싩이 infra 벌써 3마리 4마리 얘기 얘기 여기 왜 통해 여기 아아아urer 캠 chia 이게 색깔이 연하잖아요 머리 색깔이 네 이게 갓탈피해서 그런 거고 탈피한 지 오래 된 거는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야 여기 있다 팔 필요가 없었어 뜨거운 산 안에는 안 있나보다 사람 손으로 만져도 뜨거울 정도면 여기가 온도가 한 40도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 사치가 있다 어머 사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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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장수생이 성층 앙컷이 나왔어요 얘가 산란을 많이 여기서 하고 생을 마금한 것 같아요 얘가 많게는 뭐 100개까지도 한다고 하죠 와 근데 얘네가 성층으로 우아하는 시즌 있잖아요 한 5월달 또는 7월달쯤에 오면 엄청 많겠는데요 여기서 성층 채집을 한번 해야겠다 등가 채집을 여기서 해야겠네 오케이 진짜 신기하다 볼수록 신기해요 토실토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풍뎅이가 산다는 게 물론 해외 장풍뎅이들보단 작지만 그래도 커요 이 정도면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분양도 많이 되잖아요 물론 개인 분양은 잘 모르겠지만 얘 샵측이나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와 크다 얘 큰 애 나왔다 우와 얘 진짜 큰 애 나왔어요 수컷 수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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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랑 개미도 엄청 나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중강에 노랭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덥다 톱밥이 엄청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사우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20분은 했거든요 적어도 얘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아까 그거? 얘가 수컷일 거예요 아마 걔네들은 그늘막에 두고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그만 거 통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비 온다 좋은 건가? 제가 아까 쌍만 파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그냥 갈 수 없대 네 우와 저기 톱밥 엄청 많다 조진이 안 나오는데요? 조진이 안 나오는데요? 나오게 됐는데? 조진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딱 한 번 했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해볼게요 안 나오네 큰일 났다 비가 많이 온다 여러분들 비 올 때는 물가 근처로 가지 마세요 근데 저기 또 와 톱밥 공장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어 대표님 힘 엄청 세 어 힘 왜 이렇게 세세요 이런 거 판대기 있잖아요 자연에서 있으면 한번 들춰보세요 이런데도 생각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심지어 하판 있죠 하판 그런 것도 먹고 살거든요 야 여기 주변에 이제 산이 둘러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 이 톱밥을 먹기 위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야 아마 사슴벌리 장학품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락 받아서 내가 등과 채집 장비 키면은 장학품들이 제 생각 100마리 예상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생톱밥으로 밀가루랑 엿당 넣고 해가지고 발효톱밥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고운 걸로 아마 여기 이렇게 파도 장수네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생톱밥 이야 나무 쌓여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톱밥 공장입니다 아마 톱밥 공장 가보신 적 없으실 텐데 아유 너가 찍히고 제가 봤을 때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 저기 수분 많이 먹었네요 톱밥들이 아니 근데 여기 잠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오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여기 장수네이 슈컷 성충 사체가 있네요 와서 그냥 쌓여 있는데 아무데나 파면 나올 것 같은데 뭐가요? 오 그러네 오 막 나온다 나물 뒤집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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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힘 없으니까 잠깐만 조심하세요 네 오 여기 있다 벌써 있어 있죠? 여기랑 응 여기 여기 제가 한번 여기 파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 똥이 많잖아요 똥글똥글한 것들 아 자연에서 이런 거 찾기 힘든데 오 여기 장숭이 이거 작긴 해도 이것도 장숭뎅이에요 음 여름에 산란했다는 증거 성충? 여기 만주점박이 성충 나왔어요 오 만주점박이 성충 이게 만주점박이 성충인데 흰 점박이 꽃무지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쁘죠? 네 깜짝깜짝거려요 빛에도 반사돼요 어머 신기해 이건 좀 신기하다 똥파리 똥파리 꽃무지버전 얘는 놔줄게요 그냥 자 그리고 톱밥 공장이나 목재하는 곳에서 흔하게 보이는 털뚜껍이 안였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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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풍대는 베벌레가 1번 뭐야? 아 여기도 나와요? 대박이다 막 나오네 오 여기 나온다 진짜 나온다 어 진짜 나와 뭐야 역시 어딜 가든 다 여기 경험자분들 뭐야 여기가 제일 잘 나온다 아 아저씨 작은 거 안 잡으시네 이거 작은 거 다 장수냉이예요 네 그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와 이게 없는 거라고요? 네 이야 진짜 톱밥이 좋아서 토실토실화하다 아 근데 여기는 산란한지 별로 안 됐나봐요 여기 아까 내가 갔거든요 여기도 나왔어 지금 초령이라 그렇지 이거 다 장수냉이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수냉이 그 성충들도 엄청 다니죠 비만하지 네 여기서 커서 애들 여기서 알을 깔고 치명히 다 드릴게요 그냥 죽어버리고 뭐 사치나 애들한테 잡혀 먹고 아 여기도 나와요 아저씨? 여기 나왔는데 지금 다 나가서 그런 일이에요 나갔다라는 뜻이 성충 말씀하시는 거 큰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부대가 돼서 아 걔네리는 알 깔고서 자를 그냥 나갔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잡아요? 이거 뭐 닦으면 뭘 잡고 어이구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못 잡아서 여기에서 지키라고 하네 이 회사의 자산을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회사 자산이죠 톱밥을 먹잖아요 전에는 한참 여기서도 키웠었거든 우리가 2층에다 그리고 시설이 다 돼있어요 우리는 아 2층에도 키우셨었어요? 그럼요 시설이 다 돼있어요 나 5년 전에 여기 톱밥 공장에 톱밥 구매하러 왔을 때 네 회사님들이 저 2층에서 톱냉이 애벌레를 다 키웠었어요 아 진짜로? 수거해가지고 키워서 또 사장님이 분양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지금 사업 확장이 좀 많이 되셔야되 많이 한겨 야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톱밥 자리물들이 쌓여있는건데 이것만 해도 집에서 사육하지 못할 만큼의 톱밥의 양이 있고 여기 안에서도 2층이 나올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따가 늦어서 거기서 다 같이 왔어요 그니까요 아따 재밌는 경험을 했네요 아 더는 못하겠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키울찜 안찜 잡았어요? 한 4, 50마리 되는 것 같은데 톱밥 공장에서 이 폐톱밥으로 키운 폐톱밥도 아니야 톱밥 부산물 부산물 톱밥 껍질로 키운 장숭이 유충 이야 창조경제입니다 이 진짜 여기 노다지다 여러분들 지금 톱밥 공장에서 이렇게 한번 채집을 해봤는데 채집보 채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잡아봤습니다 가탈피안 30이고요 얘네들이 나중에 커지면 전용 상태 건들기방을 틀어서 멋진 장숭내기가 됩니다 우화 과정도 제가 예전에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전 장숭내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너무 좋고 내년에 진짜 노다지 훨씬 더 대형화되어 있네 애벌레 성장되어 있네 시점 한 8달에 한번 더 볼까요? 저희 4월이나 5월 달에 제가 다시 촬영 약속을 잡아가지고 또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지금은 너무 하는대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아유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얘네들은 가져와서 사육할 예정입니다 대표님이 열심히 잘 키워볼게요 와 이제 한 마리에 3천 원씩만 해도 10만 원 이상 벌어갔어요 아 그러면 오늘 밥은 제가 사야 되겠다 아 그럴 오도록 얘기한 건 아닌데 아 아 아 아 제가 살게요